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유형준 의원은 도의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상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별 원구성을 확정했는데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 구성을 다시 하겠다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김진부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실 방 배정도 못하면서 원 구성안을 재상정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진부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을 재상정한 것입니다.